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텃밭에서 잡초제거를 했었는데,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낯들을 가지고 쓱쓱 배웠었거든요. 낯질을 하다보니까 어느새 이 낯들이 노기스러워 가지고 잘 배워지지 않더라구요. 해서 오늘은 이 낯 친구들을 숯돌을 이용해서 갈아서 다음에 사용할 때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배워지지 않고, 천천히 놓여주면, 숯돈에 오는 경우에는 주문으로 풀어 주세요. 이런 의견이 이익하고, 이 낯이 낯들은 상탱이익은 불법을 이용해 보다 놓고 또, 뭐, 저는 전달하는 중으로 실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속으로 만들어져서riz을 정할 수 있는 뼈가 되요. 이제 그래서 이 낯을 놓고 사용해서 그의 ticks을 이용해 그의 뜻을 받는 거라정도 잘 배워지지 않습니다. 전달하는 나라에서 가장 좋은대로 만약에 싹을gle긴 하려면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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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